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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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연기가 너무 나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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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연기가 너무... 연기가 너무... 불 좀 줄여가면서 불 조정을 하고. 아니, 뭐 집에다 드라이 아이스 있어요? 누가 보면 요리 안 해 먹는 줄 알겠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그런 걸 알고 있어. 난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은하수는 알 거야. 다 탔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 불 조절이에요. 말이 아니라 불 좀 조리시고 환기를. 그리운 연진에게 매일 생각했어, 연진아. 와, 기대된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보고 싶어 죽는 줄. 눈은 무서운데 입은 무서워. 보고 싶어 죽는 줄. 눈빛이 너무 무서워. 연진이 무서워. 암마 커튼. 이렇게 일어날 스타일이구나. 듣는 순간 일어내줄게. 웃을 때 올라가던 입꼬리. 어머나 무서워. 귀여워. 상큼해. 아예 다른 이미지로 바뀌어 있네. 상큼, 상큼. 집 깔끔하다. 지금 일어나자마자. 굴욕 하나도 없네, 진짜. 두요. 왜 이렇게 혼자 웃어? 그레식을 딱 쳐. 어? 어? 발레바. 아, 원래 발레 전공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취미로. 스트레칭. 잘한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아침에. 해야지. 해야 되는구나.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광고 낀 거 아니에요? 허리 쏘는 소리.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네. 안녕하세요. 배우 신예은 씨 매니저 한지행입니다. 우와. 배운 줄. 엄청 예쁜 줄. 엄청 예쁜 줄. 예은이가 이번에 더글로리에 출연을 하면서. 악영 연기로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아플 거지? 어떻게 해? 연기 너무 잘하지. 무슨, 무슨 화났어? 주변 사람들이 예은이가 좀. 무섭지 않냐.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예은이의 모습은. 장난기도 많고 허당기도 많아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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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예요. 에이, 장난 없어.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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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활발했어요?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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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이것도 짤러 되게 유명했는데. 예능에 출연하기만 하면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걱정이 돼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걱정할 만하다. 예능에서 너무 탐나는 캐릭터다. 귀엽다, 연진아. 어머, 어머, 어머. 엄청 우연하시네. 진짜 말랐어. 왜 이렇게 혼자 웃어? 오우림실에 이런 장면이 뭐 많이 보던 장면이잖아요. 집에서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발레바는 없어. 그러니까, 발레바는 없다. 좋은 정보. 예은 씨, 오늘도 발레 수업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할 발레는. 정말 어려운 동작이에요. 몸을 미리 풀어주셔야 되고요. 우연하다. 몸 좀 풀어주시고. 몸에서 뿌드락 소리가 나지만. 자다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정말 유연해야지. 그런데 몸에서 왜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요? 소름 끼치기 유연하지는 않네. 엉덩이 빠지지 않고. 헐! 몸에서 뚜루뚜루를 계속하네 아니 이거 발레 한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일주일 만이었는데 아우, 솔직히 링크트 취업이죠 되게 평소에 발레 안 하는 애 같아 보인다 항상 꾸준히 하는 아이인데 난 오해할까 봐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너무 짧게 했다 마지막 스트레칭 엄청 유연하네 배고픈데 밥 먹어도 돼요? 그럼, 그럼 한 게 없어 보이죠? 진짜 많은 걸 했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뭐야? 아, 왜 무섭게 좀 무조케 했어 아, 뭐야? 아, 이거 무서워 아, 이거 무서워 뭐야? 뭘 뚫어 잡죠? 아, 이거 쓰는 사람 처음 봤어 어, 진짜요? 오늘 아침은 채소를 먹겠습니다 오, 좋다 사용하는 사람 처음 봐 이게 뭐지? 처음 보는 애들을 먹어야 돼 처음 보는 애들을 먹어야 돼 저거 비타민, 비타민 와, 진짜 잘 자른다 진짜 잘 자른다 삼추를 틀어보자 이 정도면 됐겠지? 틀어봐렴 틀어봐렴 알아서 잘 자라고 있길 씻고 재료를 다 끓이나야 돼 재료를 다 끓이나야 돼 이렇게는 김치 오이고추 아, 오이고추 김치 볶은 김치 달걀 고기 야, 근데 살림을 좀 하시네요 이렇게 딱 고기 하나를 나눠서 왜냐면 저거 떼기 힘들거든 맞아요 고기를 굽기 전에 계란 프라이를 구울 거예요 안 해본 티가 너무 갤브를 잠금을 어떻게 해 신혼내 선배님을 보는 것 같아요 침 구이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요리 반하셔가지고 집 가서 꼭 해드세요 얼마나 맛있게요 계란 하나 넣을까? 두 개입니까? 두 개 하나 에잇 갈등을 꺼면서 어머머머 100% 처음 하는 거야 아유 아유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유 아유 됐어, 됐어, 됐어 완벽하게 됐어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같이 먹으려나? 네 행복살? 해동 안 시켜도 되겠지? 모르겠다 근데 대신 불 세기 조절을 약불로 스타트를 해야죠 타버리니까 그렇죠 타버리니까 아이구야, 아이구야 성격 급하다 원래 이렇게 삼겹살을 늦게 구워주나? 저렇게 해서 뭐 해 드시려고 그러는 거지? 비빔밥이요 비빔밥? 네 참치비빔밥 맛있겠다 맛이 없을 수 없어 연기가 너무 나는데 아이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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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연기가 너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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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좀 줄여가면서 불 좀 나고 아니 뭐 집에다 드라이 아이스 있어요? 아우 누가 보면은 요리 안 해 먹는 줄 알겠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그런 걸 알고 있어 난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은하수는 알 거야 다 탔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 불 조절이에요 말이 아니라 불을 좀 조리시고 환기를 아니 근데 식물 재배기에서 상추를 뜯길래 되게 샐러드만 살짝 먹는 줄 알았더니 진짜 엄청 많이 먹네 진짜요? 왜 이래? 얼린 상태로 그냥 다 넣어 얼었나 보다 못 본 척 해 주세요? 봤어요 손 조심 손 조심 다 했어 다 했어 일도 안 됐네 일도 없고 지금 저 동그랑댕은 안은 냉동이고 거뜬한 것 같은데 저거 먹으면 속에 얼어있잖아요 민음이 아니니 비빔밥에는 김치가 빠지면 안 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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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도 역시 박연지 잘한다 사랑 부탁한 마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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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신없다 한번 탕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탕거면 빼고 먹으면 되지 이 정도는 괜찮아 제일 중요한 거 고기엔 이래도 맛있어요. 고추, 오이고추. 지금 그림만 보면 약간. 저기 미안한데 짜고 마시고. 식탁 다 먹은 식탁 정리하는. 맛있게 먹고 막 현지. 고추를 저렇게 넣으면 어떡해. 잘했죠, 마요리 맛있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자연인이다 밥상 아니에요? 임꺽정이 먹는 밥상. 그래. 장길산이나. 저 아침 한 끼로 다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약간 돼지까지구나. 먹는 걸 좋아해서. 그렇구나. 잘 먹는구나. 뭐예요? 프로 가면 힘든지. 중간에 받는 것도. 뭔데? 왜, 왜, 왜. 예은이가 중학생 때부터 구자철 선수의 찐 팬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제주도로 직관 경기까지 보러 가고.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 보러 왔어? 네. 그 정도로? 완전 팬이었구나. 제주도로 가는 거야? 우와. 예은이 라디오를 진행했을 때 구자철 선수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오열을 하면서 엄청 기뻐했었거든요. 안녕, 예은아? 어, 나 구자철이야. 어, 나 구자철이야. 오, 대박! 어떡해? 어떡해? 웬일이야? 진짜? 그리고 예은이 인별그램에서 팔로우 하는 계정이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 계정이랑 하나는 구자철 선수에 팔로우하고요. 그 정도로 두다철 선수의 굉장한 팬인 것 같습니다. 이거 찐팬이지. 그래서 그렇게 축구 선수처럼 먹는 거예요? 저 인제 맛있어. 맛있긴 하겠다. 이게 제가 만든 비빔밥이에요. 이거 엄청 쉬워요. 여러분도 해 드세요. 맛있겠죠? 참치 넣으면 다 맛있어. 원래 참치랑 고추장은 무조건이야. 공을 올리지. 잘 먹으니까 예쁘네. 맞아, 맞아. 어머, 어머, 어머. 오, 제대로 드시네. 오타 수정했네? 자막에 자철인데 자절이라고 처음에 올렸는데 수정됐어요. 얼마나 많이 봤길래? 미즈 영상. 미즈 영상. 어머, 11도 잘해요. 귀여워. K리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할게요. 갑자기 쓴소리. 이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한 마디만 할게요, 제주 유나이티드에게. 왜? 시간이 막 비행기 때문에 전반만 볼 수 있게끔 경기 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요, 한 가지만 들게 할게요. 유튜브 좀 많이 올려주세요. 어머, 혼나는 거 아니야, 제주한테? 어머, 제주 사랑해요. 귀여워, 귀여워. 어머, 아니 먹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먹었어. 밑바닥을 봤어. 예쁘다, 잘 먹으니까 예쁘다, 연주야. 예쁘다, 박연지. 잘 먹는다, 박연지. 예쁘다, 박연지.